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토 베이에 따르면 89개의 학교들이 2만 122명의 학생들을 위해 응급시험 점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응급 점수는 모든 학생들이 특수한 상황에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프로세스라고 NZQA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토 베이에서 실종된 73살 알츠하이머 환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여전히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시라고 알려진 파트리샤 위현 씨는 지난 월요일 정오쯤 남편과 쇼핑을 마치고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으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현 씨는 알츠하이머 한 질환을 앓고 있으며 노쇼 경찰은 근처 해안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헬리콥터와 보트로 현재 수색에 나섰습니다. 위현 씨는 목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랜야드를 착용하고 있고 그녀는 칠부 길이의 파란색 바지와 패턴이 있는 탑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미세입자 사용 금지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세입자는 샴푸나 선크림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미스 장관은 미세입자가 포함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비닐봉투는 제외했습니다. 미세입자와 달리 비닐봉투는 재활용과 폐기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비닐봉투가 물에 휩쓸려 결국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뉴질랜드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 양으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세입자 금지를 우선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시티 미션은 목표로 한 기부금 120만 불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달성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오클랜드 시티 미션은 긴급한 기부금을 요청했으며 2016년에 저조한 기부금 현황을 걱정했었습니다. 오클랜드 시티 미션은 연중 열려 있으며 특히 휴가 기간 동안에도 운영되는 몇 안 되는 자선 장소라고 전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전에 오클랜드 시티 미션을 찾은 사람들은 수천 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트오클랜드의 33살 남성이 뺑소니 사고로 16세의 스케이트보더 제이콥 파쿠라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제이콥의 시신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토요일 뉴린에서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사망을 초래한 위험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오늘 와이타켈의 지역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이콥은 전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로아로드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콥은 아본데일 컬리지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으며 학생들과 교사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유가족들은 제이콥을 그의 인생을 사랑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퇴임한 웰링턴의 웨이드 브라운 전 시장이 퇴임선물로 도마뱀 문신을 요청했으나 카운실은 문신 대신에 공원의 벤치를 선물했습니다. 웨이드 브라운 전 시장은 아들이 멋진 도마뱀 그림을 디자인해줬고 언젠가는 문신을 하려고 마음먹었었다고 말했습니다. 퇴임선물을 선택할 때 문신을 요청했지만 관습에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벤치를 선물 받은 것에도 만족한다고 전했습니다. 공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아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부패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로리 사과농아 식당. 사과농아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모시고 늦게 오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무인과 출전 부패까지 가능한 두로리 사과농아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문이 2고4에 7고36. 사랑을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연재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연재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장단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라운지 후원업지입니다. 게토하우스 김보연재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 소녀상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이제 독도 문제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소녀상 설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소녀상 설치가 비엔나 협약에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독도에 소녀상이 설치될지는 불분명하지만 한일관계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시다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또다시 부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개탄한다며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포기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앞으로 5년간 미국에 31억 달러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보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신규 공장을 건설해 수요가 많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정 사장은 말했습니다. 또 현대 기아차의 미국 내의 일자리나 공장을 멕시코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17일 중국 수도권과 둥베이 지방에 올겨울 8번째로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하울빈 등의 최고 수준의 스모그가 발생했고 랴오닝 선양 등엔 다음 단계인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기 진량지수 건강에 위험한 수준입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17일 밤부터 스모그가 점차 약해져 오는 19일 오전까지부터 소멸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최근 가짜뉴스가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홍역을 치른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시스템을 몇 주 안에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의 이 같은 행보는 독일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정부는 앞서 가짜뉴스가 실리는 매체에 한 건당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독일 안팎에선 미 대선에 개입된 것으로 판명된 러시아가 칠러 성향의 후보 당선을 위해 독일 총선에도 개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위안부 징용과 난징 대학살을 부인하려는 일본의 극우주의 움직임에 대해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믿음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많이 묵는 일본 도쿄의 한 호텔 체인이 객실의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 대학살 등을 부정하는 우익 서적을 비치한 것에 대해 일본에서 일부 세력이 계속해서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심지어 역사를 부인하며 왜곡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화춘잉 대표님은 다들 알다시피 위안부 징용과 난징 대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군국주의가 범한 엄중한 반인류 범죄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상원이 청구한 99국가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을 기각했습니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법재판소장은 MPD가 과거 위헌적 목표를 추구했을지라도 지금 볼 때 그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이 정당의 활동이 그런 위헌적 목표를 성공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요지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MPD는 반유대주의 등 인종주의와 옛 독일 제국의 영토 회복까지 내세우는 것으로 악명이 높고 신나치당으로도 불렸습니다. 연방상원은 스스로 내세운 목표와 추종세력의 행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독일 연방공화국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기정하고 그 위헌 여부 판단을 헌재각 맡게끔 기본법 21조에 근거해 국가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시도한 것이고 헌재는 3년여 만에 이를 기각한 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영국 더타임스 독일 빌트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토가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테러에 신경을 쓰지 않아 시대에 뒤처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는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공평하게 분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제대로 돈을 내는 나라는 다섯 곳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유세 가정에서 여러 차례 동맹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제기했지만 대선 승리 이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나토를 시작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봉평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둘 다 실크로드로. 프린스티트 위콘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9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 3000번 timish1 respons이나 человек이avaş 엄마 임기상 게임 꿈길 감독 한국뉴스입니다. 특검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1월 박영수 특검을 임명하면서 특검 수사에 직접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 지원 과정,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특검 수사의 중립성에 불만을 내비치며 수사 불응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점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검은 아직까지 구체적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과 조율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으며 만약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할 수단이 없지만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제 수단에 대해 특별한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특검에 서한 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 실행을 지시했다는 의혹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김 전 실장이 문체부 고위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김 전 실장보다 조금 앞서 특검에 출석했으며 조 장관은 취재진들에게 특검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대질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특검은 앞서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라고 밝힌 만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또 오전부터 김영재 원장도 소환해 비선진료 의혹과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받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 등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학장은 재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자신은 2015년 8월에서 9월 전까지 최순실 씨를 모르고 지냈고 특혜도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영수 특벌검사팀은 그러나 정유라 특혜 의혹을 본격 규명하기 위해 최경희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등 2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무더기 계좌 추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기성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민심청치부터 하겠다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활동비 문제까지 거론하며 기존 정당에 입당할 뜻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으로 가긴 어렵다고 말해서 선택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으로 일단 좁혀졌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설 연휴 이후에 기존 정당에 입당할 뜻을 밝혔습니다. 16일 밤 경남 김해에서 기자들과 호프 미팅 중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 당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다면서 전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사무실 운영비 등을 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반 전 총장은 처음엔 창당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이내 창당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고 또 새누리당 행도 아니라고 해서 사실상 선택지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 좁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거리를 두고 반면 반 전 총장 영입을 노려온 바른정당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은 오늘은 입당과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완주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17일 어제 오찬 간담회에서 반 전 총장이 대선 도전을 해보면 잘 안 될 것이고 안 되면 살기 편한 외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내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 이재명의 구도로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야권 통합론에 대해서는 통합과 연대,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하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야권 연합정부 수립을 위한 대체적 입장을 통일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사드 논란에 대해서는 사드는 절대로 배치하면 안 된다며 현재 외교가 미국과 대등한 우방관계가 아닌 종속관계로 일본과 굴욕관계로 중국과도 멀어지는 삼중고의 처에 보복당하고 있으며 그 첫 출발이 싸드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의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한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첫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여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어제 첫 재판에서는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씨 측은 삼성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에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모인 최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좋은 취지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관은 삼성의 후원은 청와대에서 직접 처리한 일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 관련 범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마약을 과자나 커피로 위장하거나 게임기 안에 숨기는 등 기상천외한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대마를 원두커피로 위장하거나 동화책 표지나 가죽서류 파일 안에 코카인을 넣는 등 마약을 숨기기 위한 각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인천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마약을 들여오거나 유통하다 적발된 마약사범은 361명으로 인천검찰청이 집중단석에 나선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됐습니다. 압수한 필로폰과 코카인만 각각 10kg으로 시가 380억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인터넷 해외 직구를 통한 일반인들의 마약 밀반입 시도가 늘면서 마약 밀수 경로도 다양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AI 의심 신고가 눈에 띄게 줄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들과 방역당국은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다음 주 설 연휴를 AI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설 연휴 전국 일제소독을 하기로 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낸 AI 사태가 민족 대이동 설 연휴라는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토릭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인 일치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18일부터 성바오로 사도의 회심축일인 25일까지는 갈라진 그리스도인들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일치 주간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와 정교회, 개신교회가 교회 일치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그리스도인 일치 주간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517년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패습을 지적하며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의도와 달리 이후 서방의 그리스도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로 갈라졌고 이후 500년 동안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갈등과 반목은 50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 일치 주간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유럽에서 시작된 하회의 움직임을 소개했습니다. 종교계획의 개혁의 발원지인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올해를 루터 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축제로 지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역대 교황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스웨덴에서 열린 종교계획 500주년 기념 공동기도회에 참석해 일치를 위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교회 개혁을 위한 브루지즘은 도초에 있으며 누구보다도 한국교회가 개혁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요청을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웃에게 눈을 돌리라고 당부했습니다. 꿈을 수련할 수 없는 청년 실업자들, 가난으로 내몰린 노인들,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방을 고대하는 북녘의 동포들이 그들입니다. 신앙과 직제협은 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서로 화해해야 한다며 그리스도인 사이의 증오와 경멸, 선입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신앙과 직제협은 그리스도인 일치주간을 맞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치를 강구하는 공동기도를 바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는 24일 저녁에는 한국기독교 루토회 서울 옥수동교회에서 일치기도회를 엽니다. 종교계획 500주년을 교회일치운동의 새로운 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와 루토교 세계연맹이 지난 2013년 공동으로 발간한 서적 갈등에서 사김으로를 한국어로 공동 번역해 오는 5월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0원 9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9원 3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2원 5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경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손님 신부님 특강 안내입니다. 오는 1월 22일 12시 45분에 손님 신부로 오시는 김평겸 타태오 신부님의 특강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날 학생 청년 미사는 요셉 마리아 회관에서 봉헌합니다. 성바오로 딸 수도회 시청각 통신성서 2017년 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성경 말씀을 매월 교재 학습을 통한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공부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윤주영 젬마 021-298-6750입니다. 학원 등록 비자 신청 등 금전 거래 시의 주의 안내입니다. 최근 학원 등록비, 비자 신청 등을 이유로 금전을 편치당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각종 금전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여권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학원과 정식 에이전트 계약 시에는 회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신 뒤 학교로 직접 학비를 송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비자 신청 대행 등의 경우 이민성 등록 어드바이저 또는 기타 이민성이 정하는 자격 소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 업무 등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도록 권장하며 이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발생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AB 랭기지 코넷 한국어 상담 서비스 안내입니다. 2016년 10월 11일 이민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CAB 랭기지 코넷에서는 뉴질랜드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영주권, 시민권자뿐 아니라 방문자와 국제학생 등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96242550, 한국어 교환 704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유방암 검사 안내입니다. 브리스트 스크린 와이테마타 뉴스랜드에서 한국 여성을 위한 유방암에 관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45세에서 63세까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2년 이상의 워크비자를 소지하신 교민입니다. 유방암 증상이 없는 분이나 지난 5년간 유방암에 걸린 적이 없는 분으로 지난 12개월 내에 개인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 무료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지원됩니다. 연락처는 021-807-320이며 문자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방송은 플라넷 FM 웹사이트나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 있는 코포TV 그리고 한인성당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